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항을 지어놨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비행기도 안보이고 사람도 한명없는 유령공항이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동해안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있는 양양국제공항 네 그냥 양양공항이 아니고 국제공항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공항에 이렇게 딱 오면 사람이 좀 보이고 해야되는데 사람 한명 안보이고 차도 몇대 안서있습니다. 겨울 찬바람만큼 썰렁한 그런 공항입니다. 주차장도 보니까 차가 몇대 서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텅 비어있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까 몇대 트럭 같은거 성용차 같은거 있는데 여기 공항 직원들 관련된 그런 업체들 그런 관련 차량들만 몇대 서있습니다. 국제선 출발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깨미새끼 한마리 안보이네요. 조용한 적막강산이고 이렇게 불은 일부 켜져 있습니다만 사람 한명이 안보입니다. 직원들은 한명씩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 보이긴 하는데 일반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한명도 없습니다. 양양공항은 우리 또 세금 3500억을 들여가지고 2002년에 개항을 냈습니다. 그때 2002년에 3500억이면 지금은 1조 정도 투입된 그런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공항이 대부분 이렇죠. 비행기 타는 이용객이 지방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인천으로 가죠. 여객 이용률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영국 BBC 방송에서도 여기를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 언론에서 이거 유령공항이다. 왜 지었는지 모르겠다. 한국은 정말 돈이 남아도는 모양이다. 이런 쓸데없는 공항을 왜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외 언론에 지탄을 받았습니다. 국제적인 개망신이죠. 비행기 타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 양양공항의 손실 금액이 누적으로 732억 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항공항이 우리나라 1위 적자 공항인데 무항공항은 무려 839억 원 적자 상태입니다. 양양공항은 지난 5월 그때부터 해가지고 운영이 중단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양양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적자가 140억 원이나 된답니다. 그 돈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공항 1층도 보면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2층이나 1층이나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만 적자가 난 게 아닙니다. 그 민간 저가 항공사 플라이 강원도 적자가 많이 나서 강원도에서 또 이걸 우리 세금으로 메꿔줬습니다. 강원도에서 145억 원 또 양양군에서 20억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그 항공사도 지금은 완전히 망했고 지금은 법정관리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항하고 나서 2017년까지 무려 15년 동안에 한 해 탑승객이 2만에서 3만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2018년에 갑자기 탑승객 수가 35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놀랍죠? 왜 갑자기 탑승객 수가 급증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양양국제공항으로 들어오면 비자가 없이 들어올 수 있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좀 억지스러운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비자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여건만 가지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공항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동남아, 인도네시아 이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목적이 있겠죠? 네,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무려 156명이 잠적을 해서 지금 거의 찾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불법 체류자가 된 거죠. 주로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이용했던 플라이강원 저가 항공사죠. 작년에 무려 14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올 5월 3일부터 플라이강원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이후에 모든 국내선,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중단이 됐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운영을 했던 비행기 몇 대 그것도 다 리스였습니다. 리스비가 체납이 되가지고 마지막 한 대까지도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참 시끄러웠죠. 그 사드 그 문제 있었을 때 중국 정부에서 한국으로 가는 단체 관광객 그 관광 상품을 판매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여행객들이 이쪽 강원도로 올 수가 없죠. 그리고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내년 1월이죠. 1월달 되면은 또 평창에서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그런 이벤트성 국제행사 때문에 이 공항을 다시 열었습니다. 내년 2월에는 또 동남아 쪽 노선도 운항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말이 많습니다. 어차피 죽어가는 공항인데 계속 생명 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식당 커피숍 이것도 손님이 없으니까 모두 패벌라고 다 철수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이 제가 알기로는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이 좁은 나라에서 무슨 공항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지역마다 지어제끼입니다. 양양에 공항을 지어주니까 또 무한에도 또 왜 안 지어주느냐 해서 또 무한공항도 지어줬죠.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5시간 하면 충분합니다. 외국에서는 이정도 거리는 다 운전해서 갑니다. 양양공항은 위치가 강릉하고 속초 사이에 어중간합니다. 양양군민 몇 명이나 된다고 공항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교통망도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양양고속도로 저도 올라올 때 한번 타봤는데 눈이 와도 염화칼슘 뿌려서 고속도로 쌩쌩 잘 달리고 서울에서 강릉 KTX도 개통했습니다. 촬영 마치고 바닷가에 갔는데 이렇게 새가 한 마리 모래사장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살아 있더라고요. 아마 추위와 배고픔으로 이렇게 힘이 없어서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차로 데리고 와서 히터도 틀어주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물도 먹여 보니까 물은 안 먹고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 줘도 먹지를 않습니다. 차에서 한 30여분 따뜻하게 있다 보니까 얘가 기력이 돌아오는지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참 추운 이 겨울 새들에게도 고난의 시절입니다. 이 정도로 기력이 회복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아마 날아갈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들도 편안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